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지금 솔 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차가 안나갑니다 조금 조금 진짜 찌금찌금 지나가고 있어 뭐 큰 119 부끄러운 119도 지나가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아까 오는 길에도 아직 가는 길에도 반대편에서도 완전히 큰 사고가 나고 나갖고 차가 좀 잠깐 밀렸는데 지금은 완전 대형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불끈은 119까지 지나가던 아 언제 도착하겠노 원래 라면 1시 아니 3시 10분에 도착인데 지금 3시 40분으로 바뀌었어 30분 더 연장되버렸어 어 피곤해 지금 휴게소에서 10 10분도 안 쉬고 바로 추구 계속 휴게당 되는데 하나씩 할때만 가고 아 빨리 뚫려야 될겠네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족발! 제시카님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지 이런 데 같더라고요. 와인 간 막걸리. 품짝입니다. 각자 자기 취향대로. 품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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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끼고 있어요. 마스크 피터를 지금 끼우고 있어요. 여기는 레드엔젤 응원단이 여기서 응원할 공간입니다. 엄청 넓죠? 여긴 레드엔젤님들이 다들 고생하시니까 커피도 먹고 음료수 콜라 빵 등 다 있네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먹으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먹으면 됩니다. 커피 커피. 언니야. 커피도 있다 커피. 커피. 빵도 있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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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촬영 준비 중에 식을 써요 지금. 촬영을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커피 한 잔이랑 빵. 이걸로 어제 먹었던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후. 올림픽 공원 호수인데 진짜 예뻐요. 여기 주차비가 좀 비싸서 그러는데 차박 하는 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비싸다는 거 주차비가. 이게 누구야. 아주 친절한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요. 다들 인사를 반갑게 해 주십니다. 저도 한번 찍어보려고. 제시카니랑 슬쩍. 카크. 네. 첫 번째는 여기. 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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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생기셨네요. 뇌리. 뇌리. 되게 이쁘다. 월요일에. 피큰 사람이 찍으면 우린 완전 난장애처럼 나오고 밑에는 찍어줘야죠. 맞아 맞아. 발 붙어야죠. 찍어야 된다고. 내가 언니 볼래? 볼래? 레드 엔젤 안무팀이 지금 촬영하기 전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보고 있어요. 어우 잘 추시네요. 자, 지금 전부 보여주셔가지고 멸줄을 전망으로 쓰시면 됩니다. 가로 열면, 가로 열면. 안경은 양 칸을 한 번 해볼래? 자, 누가? 한 칸. 언니 한 칸. 이거 지구단로 쓰니까 응원하는 대한민국 이기를 원하고 또 전일주를 응원하는 응원담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야간 촬영으로 스케줄 밤샘 촬영을 하고 오신 우리 명예회장님이신 김보성 씨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저기 우리 레드 엔젤 원단의 상위 기관입니다. 월드 응원 기구의 홍대순 사무총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미국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영웅이자 주인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서도 오신 우리 제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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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진행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는 본격 촬영이 들어갈 건데 지금 보드판 보드 담당 확인을 해주세요. 네. 하이. 안녕하세요. 공손해. 예의 발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 좀 해 주세요. 아아. 고맙습니다. 지금 1번. 고맙습니다. 코리아 5번. 시작! 코리아! 코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회장님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단장님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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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레드앤젤 화이팅! 레드앤젤 화이팅!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진짜 잘 나오네요 역시 레드앤젤이 남았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을 대표하는? 근데 매터남 집에서 먹었지? 전세계로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독자를 모으는 제시카 언니 구독자를 모으는 제시카 언니 우리는 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스터페이입니다 다 나오고 싶으면 다 나오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밥 맛있게 먹었어? 네 밥 다 먹고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밥 다 먹고 아직까지 17편 더 찍어야 돼 햇빛을 피하고 싶다니야 안녕하세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촬영 도중에 잠깐 차에 왔어요 큰일 났어 아직 다 찍도 못했는데 너무 안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흔들어! 흔들어주세요! 기! 기! 한 번 연습해보실까요? 마스터핑! 힐걸이포! 힐걸이포! 네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카메라를 바르시고요 파이큐! 마스터핑! 파이팅! 파이팅! 힐걸이포! 파이팅! 파이팅만 하세요? 네 내가 해줄게요 코로나를 하나 둘 셋 코로나를 이기자! 파이팅! 으웨어요! 으웨어! 으웨어! 네! 아이 웨어! 아군대학생 한국의 아이스크림이 영원히 새벽으로 쬐고 Friends 이제 돼지바람 잡고 나라 여기가 너무 멋있어 여기가 너무 멋있어 언니 빨리 와야 돼 우리 자 우승원 위에서 다 내려오세요 여기에서 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야, 이거 장발이들, 장발. 저 원래는 도저히 가고 있는데, 들고 가는 걸로 아는데 좋다고요. 자, 지금 이런데, 차이는 괜찮아요. 여기를 빨리 갑니다. 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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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자, 여기 오늘 수영이 왔다가 나중에 와야 되니까, 그 비물에서! 그 비물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제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로? 어디로? 일어납시다. 유튜브 나오게 해주세요. 네, 네. 유튜브 나오게 해주세요. 네. 인사관은 오와, 저 후착랑 막다게요, 맞지? 오. 조기, 들어가.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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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내게 이제 가죽 잡, 가죽 잡 저희 부산에서 왔어요 저도 부산에서 왔어요 못하고 오셨어요 아, 저는 차 쓰고 왔어요 아, 나 운전하시고 사겠더라고요 어떻게 와주십니까? 아, 나 아기! 뒤이! 왜? 굿자비 삼촌! 오! 트위스트 이거를 한 30분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나는 한 10분도 안 해 안녕하세요 베베베베베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처음으로 옆 캠핑카 한 번 와봤는데 서울에 온 김에 제시카 언니하고 굿잡이하고 굿잡이는 주차를 했는데 지금 차가 어마어마하네요 차가 안빠지네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네요 가고 있어 밥 먹으러 갑니다 배고파요 이 가격 완전 좋아요 9,000원 8,000원 8,500원 8,000원이 말이 되냐고 이게 8,500원이에요 집에 갈라 하다가 오산 흥겨서 왔어요 여기서 자려고요 아침입니다 이제 갈라고요 제가 샀던 곳은 배르타하고 살아요 너무 좋아요 차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살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 여정 부산 가는 곳 시간은 360km 11시 29분에 도착하겠네 안 쉬고 가면 아마 오후쯤에 떨어지겠네 자 마지막 끝 안녕 일기 끝 안녕